헬로 루디는 100% 영어 사용하는 환경이다 보니 말하는 거 보다 훨씬 재미있지 What is it? It's a mission gadget Thank you 좋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건 알까? 그러니까 신기하지 이런 기술 나는 내가 영어 말할 때가 헬로 루디 그리고 영어 학원 분이 하여! 복습 퀴즈를 마무리하는 거지 잘한 단어랑 못한 단어를 알려줘 또 못한 단어는 그거 다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우면 되니까 아빠도 그거 너무 좋았어 영어는 정말로 헬로 루디 하나면 충분한 거 같아요 영어는 정말로 헬로 루디 하나면 충분한 거 같아요